How barely I need you now I need you now I need you now 첫째 시발은 킬로스주니블러워즈 모든 이스파인들 다 수킬 마무리 시선 3회에 있는 시면 우리가 모르게 된게 있죠 바로 모랄에 많은 브라스들 우리에게 좋은 만큼 기대에 대해 아 여기 봐봐요 저희 빙소희는 5등 가사 아티스트 아티스트 분들께 무사히 사랑하는 것이 더욱 악성한 것 같고 사랑합니다 자 2018년도에 저희 트윙커드 더블템으로 쭉쭉 꺼버렸던 분들까지도 오늘 수고하며 축하드리겠습니다 트윙키니티 그리고 여자아이들 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번주에 도둑을 의심했어요 아 네 트윙키니티가 안타까운 고소 아 기대를 했었다는 얘기였어요 네 네 버템센터는 안타깝게도 트윙키니티가 안타깝게도 트윙키니티가 안타깝게도 그대하고 타고요 자 이제 시작할 MBC 플러스 트윙키니티 뮤직커드 이제 여러분 오늘 마지막 공연을 만나러 시작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무대를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전세계에 T-컵을 알리는데 너무나 큰 역할을 해준 팀 어떠한 투시도도 필요 없는 팀 바로 소개합니다 BTS 승널 Q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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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這一 那種 와우! 유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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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시상한 우리의 발견 지훈 씨 저희가 시상을 우리의 발견자는 지훈 씨가 얘기한 것처럼 수준한 활동을 이어서 불판에 찍힌 랭크인 랭크 기각을 보인다 안녕하세요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 사이에서 상을 받는게 또 처음이라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게 저희보다 더 저희를 생각해주시는 회사신분들 오늘 안무 상 시상입니다 시상위는 스트리댄스 최강 프로그램입니다 안무가 드리블의 행방 R.E.TV 스포일드의 음악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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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ever 안녕하세요 성장 여러분도 Stay 핑크 Ninні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